와린인데 십자군 가기 너무 힘들어요 걷어주세요 저 양꾼님 암사님 두 분 그렇게 네 명만 할게요 방패 좀 이거 해본 적 없는데 아니 닿았잖아 몸에 닿았잖아 이게 뭐야 얘 돌아버리겠네 이거 제가 사실을 어머 뭐라고야 죄송한데 4905 4905 암사 기코 4905 자리 있을까요 어 예 제가 지금 트위치 방송 홍출 중인데요 원장님 목소리 방송에 나가도 괜찮으실까요 유유 유유 아 왜 왜왜왜왜왜왜왜왜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와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와린인데 십자군 가기 너무 힘들어요 걷어주세요 공장님 아이디 뭔가 1랩캐 만들어서 하지마아 내가 어떻게 들어온건데 아 여기는 5라드에요 5라드 아 4하드다 4하드 25인 4하드 아마 안움만 일반화 할건가봐요 저희 지금 풀팟 됐습니다 막차 같은데 5분까지 좀 모일게요 아 5분까지 여유롭구만 샤워하고 똥싸고 밥먹고 와도 되는 시간이 5분이면 거의 그냥 뭐 입에다가 밥 한숟갈 떠 먹고 씹으면서 샤워하면서 똥을 동시에 싸면서 그냥 말리고 쳐와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백모모님하고 윤희씨님 아마 저 두분은 음료수 사러 가시고 아니 공장님 제가 방금 30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우편 보내고 온다고 2시 5분까지 뭐 이래메요 그래서 여유롭게 하고 있는데 나를 편의점으로 보내버렸어 공장님이 나를 규직할때는 얼마 안됐다고 어쩌고저쩌고 뭐 뭐 들어왔잖아 뭐 왜 뭐 아니 8시까지 출근이 8시 딱 맞춰서 아니 그럼 뭐 8시 전에 출근한 거 뭐 다 돈으로 줄 거야? 아니잖아 뭐 너무 오른쪽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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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생각만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만 생각만 아니 그니까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안돼 아는 척 하지마 아니 아니 아는 척 하지마 공장님한테 사람들 없다 그랬단 말이야 공장님이 부끄럽다고 나 안 받아줄라 그랬어 처음에 자 자 이거 이거 유지합니다 맨 위에 있는거 예 어떻게 했더라 오프닝이 아 이씨 까먹었네 잠깐만 암사가 일단 오스텍을 오스텍을 쌓고 도트를 건 다음에 이거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오케오케오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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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딨어? 백몽우 보신 분 와 저기있냐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떨어져 이끼야 아니 근데 나 얘 붙어있는거 너무 궁금했어 고객님 도바 고객님 아 진짜 지저분하게 붙어있네 이거 고객님 전부 좀 해주세요 들은 분들 많이 계신데 아 나 좀 제발 이거 좀 뛰어주세요 저 폭길 좀 해주세요 신규님들도 어 나 어깨 잘못 끼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아까 그 뭐 사죄 수사 어쩌고 한다고 그거 하다가 개인간격 좀 벌려주세요 고객님 너무 많이 눈치 에라이씨 14 저 양꾼님 암사님 두 분 그렇게 네 명만 할게요 방패전 헐 나 이거 해본적 없는데 딜은 안해도 돼요? 그 저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 오세요 이쪽으로 아 약간 미니게임 느낌 미니게임 느낌이네 아우 잘해 잘해 나이로가 잘해 나이로가 잘해 나이로가 잘해 나이로가 잘해 원래 이런거 네 들어갈게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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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왔잖아 몸에 다 왔잖아 아아 참수정 타겟 변경하세여 지금 다크벤치세여 티타겟 변경하세요 네 다크벤치세여 블러드 이게 뭐야얘 돌아버리겠네 이거 이곳 아아아아아암아 너무 구슬만 안 쫓아다녀도 되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구역에 오는 것만 막으면 되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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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고 확고 나 아님 나 아님 뭘 내 마이크가 커 나는 마이크 꺼놨는데 아 트윈치로 아 트윈치로 아우 확고 확고 저거 받으시고 모두 빚 받으시고 이게 바로 막차 모출의 재미 아 이거 이렇게 천장에다 두고 해야겠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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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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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잘못됐어요 지금 올리세요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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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물속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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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는거 이렇게 오는거 이런거 이런거 으 understand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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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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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왑러왑러왑러왑러왑러왑러왑러왑러영이 이거는 좀 좋네요 느낌 best 좋다고 그러잖아 아 이거 이거 자 분산 쓸준비? 가니가 분산! 자 올릴게요 분산 동점으로 와 너무 좋았어 다시 갈게요 죄송한데 처음에 제가 보호막을 잘못 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타만에 끊을 줄은 알았는데 제가 2500골 넣을테니까 영약 하나만 더 드셔주세요 제가 사실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어머 뭐라구요? 엄청 헝장이에요? 아까 영약과 2500골에다가 제가 2500골을 해가지고 5000골을 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술을 좀 먹었더니 판단이 안되네요 도핑을 이상한 걸로 하셨네 공장님 아니 오늘 공장님들 다 뭘 캐릭터 왜이래요 오늘 공장님들 캐릭터 왜이래 오늘 다 오늘 새 공장님들을 만났는데 이거 진짜 막툼이다 음식이 어딨는 거죠? 해장해 빨리 생선 먹고 음식이 어딨냐니 아 맞아 이거 팩맨 나 혼자 그 특임이에요 특임 이거 하얀거 저기 공대 자리로 가면 안돼요 이거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시던 거만 하시면 됩니다 보호막이든 뭐 소용돌이든 얼음 소용돌이 얼음 소용돌이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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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방금 새 나간건 내 잘못 아님 나이스 저 잡을 수 있어요 그것만 깨면은 잡을 수 있어요 으아하하하 공 반대쪽 평돌이 많으면은 하하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아유 아 정말 죄송한데 이게 몇번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제가 한 다음에 좀 미스 해가지고 1반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깍! 깍! 어 근데 좀 잘 막아 좀 잘 막아 어 이런거 이런거 위험해요 어디로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 어디로 날아갈 거야 야! 요요요요요요 요거 막고 요요요요 요거 막고 그 다음 그 다음 이거 막고 필러님들은 계속 그거 끼나 끼면되요 검은색 보내고 막고 막고 빨리 가서 이거까지 또 막고 이것도 막고 이거이거이거 오는거 이거 이거 막고 이거 지나가고 여기여기 막고 이거 막고 먹고 먹고 짜증나니까 니트로 쓰면서 다 쳐먹고 니트로 폼 미쳤다 거의 거미손 거의 거미손 고생하셨습니다 음 곰 곰 한번만 보여줘요 곰 곰 보여주셈 어이 그래이 곰이 귀엽다니까 이거봐 아니 이 곰은 왜 아니 닌 곰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만 카운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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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이 곰새끼들 보다가 경매 못했어 지지좀 부탁드릴게요 안되겠습니까 경매 경매랑 램드 잡는거 전혀 관심없어 혼자서 곰새끼들이랑 놀고 팩맨 게임하다가 아주 지금 만족스러운 레이드였다 응 한 번 또 가져가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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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